16과 1.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 피아노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2.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3. 기타를 고치고 있습니다. 4. 피아노를 고치고 있습니다.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 리한 씨, 요즘도 바빠요? 4. 어제까지 야간 근무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5.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혹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5. 그럼요. 주말에 같이 공원으로 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 남자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5. 리한 씨, 요즘도 바빠요? 5. 어제까지 야간 근무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5.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혹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6. 그럼요. 주말에 같이 공원으로 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 남자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17과 1. 여기는 어디입니까? 1. 해수욕장입니다. 2. 국제공항입니다. 3. 놀이공원입니다. 4.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해수욕장입니다. 2. 국제공항입니다. 3. 놀이공원입니다. 4. 버스 터미널입니다. 2.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4. 제주도에 몇 박 며칠로 여행가요? 2박 3일로 가려고요. 4. 제주도에 몇 박 며칠로 여행가요? 2박 3일로 가려고요. 4.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5.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5. 서울까지 가려고요. 6시 20분 기차표가 있어요? 5.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5. 서울까지 가려고요. 6시 20분 기차표가 있어요? 2.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5. 오늘 공장에 가야 하는데 본사에서 공장까지 어떻게 가요? 6. 오늘 공장에 가야 하는데 본사에서 공장까지 어떻게 가요? 6.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김반장님 자리에 계시면 좀 바꿔 주시겠어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모니카 씨,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6. 외국 인력지원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마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7. 그래요? 전화번호 알아요? 7. 저는 잘 몰라요.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대화 후 남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7. 모니카 씨,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8. 외국 인력지원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8. 대화 후 남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20과 1.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빗자루입니다. 2. 청소기입니다. 3. 쓰레받기입니다. 4. 먼지터리입니다. 2.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방을 쓸고 있습니다. 2. 책상을 닫고 있습니다. 3.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3.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방을 쓸고 있습니다. 2. 책상을 닫고 있습니다. 2. 책상을 닫고 있습니다. 3.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5. 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